보시면 미국 선교사들의 일대기도 다 파악할 수 있지만 한국에 얼마나 여러분들 많은 그런 소위 젊은 선교사들이 헌신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애리조나 답사기는 그야말로 답사기입니다. 주요 지역들을 다 둘러보고 워낙 큰 나라니까 주마다 다 이렇게 특징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인상적인 곳 가운데 하나가 애리조나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좌파적 사고 좌파적 생각에 빛과 그림자를 잘 해부한 그런 책인 거죠. 보시면 이제 ai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똑똑해지네요. 이제 똑똑해지는 기준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사고방식과 유사하게 단계별로 생각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름들 출시가 그냥 며칠 전에 된 거죠. 여러분 다루었습니다. 공병호TV에서. 이게 여러분들 9월 14일 기사입니다. 이 알트만의 오원. 이름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픈 AI 사이의 채치pt 2.0, 2.5, 3.0, 3.54 채치pt 5라고 쓰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정한 겁니다. 오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존의 오픈 AI 사이의 대규모 언어모델하고 다른 새로운 시작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 뜻인 겁니다. 이름을 완전히 분리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니까 9월 14일 날 오픈 AI 사이의 샘 울트만이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출시한 오원은 범용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제 갓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이름을 오원으로 정한 겁니다. 제대로 된 추론용 AI가 등장한 첫 번째 작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9월 14일 기사입니다. 다음 보시죠. 9월 20일 기사입니다. 오원을 내고 그 다음 오원 여러분들 민이라는 것을 동시에 냈습니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원 미니를 작고 저렴하지만 수학과 코딩 분야에서 기존 모델 채치 pt 4.0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델이고 AI 개발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목표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AI를 향한 긴 그런 도전의 도정에서 첫 번째 작품이 오원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원이 이 오픈 AI사의 오원 미니 오원 데모 작품하고 그 다음 오원 미니가 동시에 며칠 사이를 두고 이러면 오원 미니가 나온 겁니다. 오픈 AI사가 이러면 출시한 오원 미니 모델은 오원 프리뷰 그러니까 완제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원 완제품이 추론 전용 AI인 오원 프리뷰 데모 작품 그냥 테스트용이 나왔는데 이 테스트용보다 일부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이 힘을 얻고 있고 크기는 작지만 뛰어난 성능과 저렴한 가격을 실현해서 인공지능 개발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술 개발이 이러면 계속 이루어지면서 성능도 뛰어나지만 동시에 가격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오원 프리뷰하고 오원 미니 모델이 나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오원 프리뷰의 경우 기존에 가장 저렴한 gpt4o 미니에 비해서 4배에서 6배 정도 비싼데 이번에 나온 오원 미니는 프리뷰 사용료의 80배 정도를 불구하기 때문에 아주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픈 AI사는 계속해서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발전인 겁니다. 특히 수학이나 과학 코딩 등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척척 여러분들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과 코딩을 넘어 가지고 금융이나 의료분야까지도 계속해서 확장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7월 달에 발표한 것이 gpt4o입니다. gpt2 gpt3 gpt3 gpt3.5 gpt4.0 이게 7월 달에 이게 나왔을 때도 굉장히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오픈 AI사의 오완 추론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렇지만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한 10초나 20초 정도 기다려야 답을 받을 수가 있는 인간 사고처럼 체계적 단계별 사고를 하는 그 제품을 오픈 AI사의 오완 세상 사람들은 gpt5라고 부르는데 그냥 그 제목은 붙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9월 12일 날 나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AI 발전사에서 이정표에 해당하는 겁니다. 법룡 인공지능을 향한 첫 걸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고급 추론 기능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수학과 코딩 테스트에서 기존의 gpt4o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출시된 건 두 개입니다. 오완 프리뷰 오완미니 오완미니는 오완 시리즈의 경량화 버전이고 비용도 80% 정도나 절감하게 되고 개발자를 위한 코딩 능력이 뛰어난 그런 제품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오픈 AI사가 9월 12일 날 출시한 오완 프리뷰 완제품은 조금 더 이따 나오겠죠. 그다음에 그걸 더 축소한 오완미니라는 것이 제대로 된 인간 사고를 닮은 추론용 AI 모델의 발전사에서 첫 걸음에 해당하는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완미니라는 것은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전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호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사용해보고. 그러니까 피를 말리는 일이죠. 신제품 출시하고 나서 고객들이 사용해보고 그냥 바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지금 이제 유료화된 것이 오픈 AI사가 많이 여러분들 판매한 것이 기업 교육용 채치피티인데 기업 교육용 채치피티에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추론 전문용 AI인 오완 프리뷰를 여러분들 탑재하니까 그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특히 기업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있겠죠. 왜 기업에서 여러분들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이런 모든 것이 인간사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추론 전문용 AI를 대환영이겠죠. 이게 여러분 9월 21일자 기사인 겁니다. 최신 기사를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오픈 AI사가 아주 앞서가네요. 오픈 AI사가 내놓은 최신 AI 모델인 오완 프리뷰와 오완미니는 모두 채치피티 엔터프라이저 및 채치피티 에듀 고객에게 제공한 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들이 그냥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겁니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OI 모델은 반응하기 이전에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쓸게 돼서 복잡한 작업을 추론하고 과학이나 코딩 수학 분야에서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모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된 OI 모델은 기존 모델과 차원이 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까다로운 과제에서 박사과정 학생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박사과정 수준과 비슷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멍부하니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생물학적 두뇌 외에 채로 확장된 두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확장된 두뇌에다가 오픈 AI사의 월 수수료를 얼마씩 몇 십 불 지불하게 되면 확장된 두뇌를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된 거죠.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예선 시험에서 83% 정도 성적을 보였고 이전에 GPT-4O 모델 13%밖에 여러분들 안 나온 겁니다. 추론에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코딩 능력을 가리는 코드 포스에서는 89번째 100분위에 들어갔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추론 특화 AI 모델이 등장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누군가 착하게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냥 기사 가운데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높아진 추론 기능은 금융에서 의로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의 기업에서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불과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AI 거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O1 프리뷰 모델은 물리학자들이 복잡한 양자과학 공식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의로의 연구자들이 대규모 개념 데이터를 추적 처리하는 것을 도울 수 있고 이것은 주로 반복적이고 저 수준의 작업을 처리하던 초기의 AI 모델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동안 나왔던 제미나이나 엔스로피크의 클로드나 이런 것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을 요구하는 부분에 도움을 확실히 줄 수 있는 추론 특화형 AI 모델이 이번에 출시된 9월 10일에 출시된 오픈 AI에서의 O1 프리뷰 다음에 완제품 나오면 이제 프리뷰라는 단어는 빼겠죠. O1 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남긴 트위트 내용인데 여기에 데비드 샤피로라는 사람이 남긴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박사 후 연구원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매우 어려운 CFD 문제 전산유체 역학에 대해서 이번에 오픈 AI사가 출시한 추론 전용 AI 모델인 O1 프리뷰를 테스트한 이후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그가 고민해 왔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체치 pt는 이미 그에게 유용했고 그런 코딩을 돕기에 하루 종일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O1 프리뷰와 O1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한 달이나 지나게 되면 프리뷰를 떼겠죠. O1 모델이 10월에 12월에 나오는 모든 것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과학을 가속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겁니다. 과학자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런 사람 생각을 대신해 줄 수 있는 extended brain 확장된 뇌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확장된 뇌가. 그게 9월 10일 날 나온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소개하는 것은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잭슨 연구소의 매력학자인 데리아 운우트 마저 박사는 O1 프리뷰 모델을 사용해서 암치료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는 트위트를 통해 모델이 매우 창의적인 목표와 잠재적 문제에 대한 고려 상황까지 포함해 프로젝트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며칠 아니면 더 오래 걸렸을 작업입니다. 그것을 1분도 안 돼서 만들어준 겁니다. 30년 경력에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큰 부가가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이 9월 10일 날 나온 겁니다. 물리학자, 의료학자, 병리학자, 금융 전문가, 최고 경영자 전부 함께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외로움은 개인적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만 정립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과의 관계나 타인과의 관계라는 수평적 관계고 인간이 영육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무신론자는 이런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영육혼을 구성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깊은 평화나 외로움으로 깊은 평화를 누리거나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 주장을 이러면 던지지 않습니까 질문을 ai한테.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당신 게네가 어떠소 하니까 이러면 탁월한 게네입니다마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답을 과학자들이 받는 겁니다. 30년 경력을 가진 여러분 면역학자가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며칠 걸려야 될 그런 암치료 제안서를 1분 안에 여러분들 만들어가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베이애리어 환경연구소의 천재물리학자인 카일 카바살레스 박사는 트위터에서 오완 프리뷰 모델이 박사 과정 동안 1년이 걸렸던 일을 1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복잡한 계산과 데이터 분석이 일상적인 계산 유체 역학과 면역학과 같은 분야에서 오완 모델은 이미 연구 과정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년 학자 이야기하고 천재물리학자가 뭐라고 증언한 겁니까 여러분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1년 걸려야 될 일을 1시간 만에 맞춰주고 며칠 걸려야 될 일을 1분 안에 맞춰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죠. 그거를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피로를 느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광하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시대를 못 잃는 겁니다. 시대를 못 잃기 때문에 돈을 잃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오픈 AI사가 이러면서 테이프 커팅을 했는데 경쟁사들이 그만 있겠냐 엄청나게 따라 붙는 겁니다. AI 기업 시장에서 엔트로피 계획과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됩니다. 엔트로피 클로우드라는 모델인 거죠. 최근 기업용 모델인 클로우드 엔터프라이즈를 출시했는데 오픈 AI사는 강력한 추론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엔트로픽 사는 데이터 처리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초점을 맞추는데 기업이나 과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AI 추론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오픈 AI사가 앞서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AI를 제가 사용해보면서 뭘 느끼는 거 아니까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한테 묻지 않고 여러분 AI한테 묻지 않습니까? 마치 뭐처럼 사람인 것처럼 묻지 않습니까? 나는 외로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평적 관계만 정립이 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동시에 해결되어야 그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언제 어디서나 gps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자신이 여러분 gps처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골방에서나 길에서나 여러분들 체육관에서나 연구실에서나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들 육신의 평안함을 여러분 느낄 수 있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견해를 내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AI한테 묻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답을 주지 않습니까? 당신의 탁월한 견해에 여러분들 상당히 동의하면서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시대를 읽어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위기에 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내 문제로 여러분들 때리고 싸우고 해봐야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천체 다행히 썰어가지고 내려가버리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더 시야를 엮이고 시계를 멀리 보는 훈련을 계속 들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 AI 회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그냥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우리 돈 여러분들 받고 지분 좀 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냥 줄을 쓴 겁니다. 오픈 AI 투자에 타이거 글로벌 유명한 투자회사가 합류할 예정이다. 오픈 AI 투자협성에 유럽 에밀렛트 연합도 합류했다. 연 매출이 40억 정도를 돌파할 것 같다. 오픈 AI 펀딩에 투자자가 몰려가지고 일부는 탈락할 수밖에 없고 투자는 최소액이 3300억 정도는 투자자로 끼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수조를 넣는다는 것은 냄새를 맡는 거지 않습니까 돈 냄새를. 누가 1등이 될 건지 두세 개 기업 정도 살아남겠죠. 이런 분야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잃을 거고 오픈 AI사가 살아남을 거고 그다음에 이러분들 엑스 AI 일론 머스크의 이러분들 회사도 살아남을 거고 마이크로소스 살아남을 거고 오픈 AI사는 최소 투자 단위가 3300억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해야 끼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슬라이브 캡틀 타이거 글로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랍에뮬레티 mgx 코슬라 벤처 7군데에서 돈을 투자하는 모양이죠. 33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으면 최소 투자 단위가 3300억 정도 투자하는 겁니다.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뛰는 거죠. 왜? 1등 기업이니까. 투자자 수를 제한하기 위해 최소 투자 금액을 2억 5천만 원을 정했고 3300억 단위 1기업이 최소 2억 5천만 달러 투자 제한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가장 앞서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거의 중요성을 이 정도 중요하면 한국의 주류 언론사도 대대적으로 한번 다뤄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걸 전문지만 다루면 안 되고. 왜냐하면 큰 분수령인 겁니다. AI 발전에서. 그리고 인공 범용 인공지능 발전 역사에서 엄청난 사건이 9월 12일 날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다루어야 되는 거죠. 오픈 AI 사회에 O1 프리뷰 O1 미니 사람 두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시대가 여러분 급변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testimonial의 선생님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테스트가 됐는데 저희가 할 걸ibil하고 있는 장폭다로 인공지능i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